오늘은 3분 네바 소식! 고고! 카웨이 레너드의 무릎은 여전히 부어있으며 참고 플레이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복귀 일정 또한 현재 알 수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레너드의 누나인 키메샤 윌리엄스는 2019년 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았다고 하는군요. 케빈 듀란트가 러셀 웨스트브룩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웨스트브룩이 은퇴했을 때 사람들은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했으며 지금은 사람들이 그를 놀리는데 재미를 두고 있지만 클리퍼스로 합류한 이후 웨스트브룩은 플레이를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듀란트는 레너드가 또 부상당한 것이 안타까우며 그를 상대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고도 덧붙였네요. 크리스 폴은 웨스트브룩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농구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당리버스는 조엘렌비드의 MRI 결과가 좋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엔비드가 2라운드에 복귀할 확률은 최대 50%라고 하는군요. 필라델피아는 이번 시리즈가 1991년 이후 처음 브루클린을 시리즈 스코어 4대 0으로 수입한 시리즈라고 합니다. 자모란트는 빌런 브룩스의 징계 가능성에 대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네요. 지난 3차전 부상으로 라커룸에 들어간 뒤 복귀하지 못한 지미 버틀러가 다행히 허리 쪽 부상이 아닌 엉덩이 타박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릭 스포에스트라 감독에 따르면 빅터 올라디포는 검진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자신은 현재 토할 것 같은 기분이라 말했네요. 플레이 탐스는 딜런 브룩스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며 브룩스가 은퇴한다면 아무도 그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10년만 기다려보라고도 덧붙였네요. 드레이먼드 그린은 NBA 사무국이 만약 드레이먼드 규정을 만든다면 그건 우리가 이겼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게리 페이튼 2세가 훈련에 다시 참가했으며 다음 4차전에는 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군요. 안드레이고달라가 왼쪽 손목의 부목을 풀었고 7에서 10일 이후부터는 가벼운 연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주 후 재검진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앤서니 에드워즈는 시리즈 스코어 0대3으로 끌려가는 것에 대해 아직 시리즈는 끝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디안젤로 러셀이 지난 3차전 만들어낸 4점 플레이는 2009년 코비 브라이언트가 플레이오프에서 만든 4점 플레이 이후 처음이라고 하네요. 마커스 스마트가 허리 타박상으로 인해 퀘스천 업을 상태라고 합니다. 패트릭 베벌리는 다음 시즌 아마도 시카고가 아닌 다른 팀에서 플레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시카고 구단이 코비 화이트를 주전으로 기용할 만한 신뢰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란드라게치가 마이애미로 복귀하길 희망한다는 루머가 있군요. 퀸튼 그라임스가 오른쪽 어깨 타박상으로 인해 퀘스천 업을 상태라고 하네요. 킬 잭슨은 버블에서 농구 경기가 치러진 이후 경기가 너무 정치적으로 흐르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 NBA 경기를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디트로이트 차기 감독직 후보 중 현재 케빈 올리가 가장 유력하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3분 너바 소식 끝!